수민씨, 한국어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 빨리 하세요. 그래서 노트 쓰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말씀 드리세요. 말씀 드렸는데 힘들어요. 제가 한국어 듣기를 아직 잘 못해요.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가 도움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재미있어서 좋아요. 어떤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보고 있어요. 보면서 가끔 모르는 단어를 공책에 적기도 해요. 잘하고 있어요.